오늘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남성들을 위한 헌정영상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평화롭게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있던 어느 날 저희 과거까지 알고 계신 오래된 구독자님의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절대다수의 남성들이 공감할 내용이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죠. 슬기님 영상 올려주시는 거 잘 보고 있는 이대남 중 한 명입니다.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서울 외곽 신축자가 아파트 직장도 탑5 안에 드는 남자입니다. 여자를 만날 때 FM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상태인데 소개팅 어플은 상대적으로 FM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FM은 기본적으로 남염을 하고 남자 만나기 싫어하니까 소개팅 어플과는 상극일 것 같은데 50만원 현질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보고 남성분들의 고민거리를 알게 되었죠. 소개팅 어플은 FM들이 싫어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FM이 없을 확률이 높다. 라는 접근 방법은 아주 참신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글러먹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여성시대 하는 한국 여자들은 스카이피플 골드스푼블릿 더블유클럽 아만다 소개팅 어플 보돋고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도용 중이고 어플람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우리끼리 조심해서 신상 공유해봐요. 라고 말하며 남자를 비하하면서 남자를 꾸득꾸득 만나려고 남자 신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광우병은 실존한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광우병으로 뇌 구멍이 숭숭나지 않았다면 남자를 증오하면서 남자 만나는 소개팅 어플을 할 리 없으니 말이죠. 한국 여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광우병균을 CIA에서 만든 다음 한국에 살포한 게 아니면 저런 지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포함 이름 태어난 년도 지역 부가정보키 직업초성 등등을 공유하자는 한여들. 여전히 그녀들은 여성시대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지우는 방식으로 남성들의 신상을 함께 돌려보고 있으며 XX년생 이름은 XXX고 충청도에서 한의사 XXX병원에서 일하고 개원해줄 여자 찾는 데 걸러 라는 식으로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여러분의 신상을 공유 중이죠. 스카이피플 골드스푼 블릿 더블유클럽 아만다를 벗어난 다른 소개팅 어플은 괜찮을 것 같나요? 혹시 그렇다면 결정사에는 FM하는 여자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한여들을 너무 물러보신 거 아닌가요? 당연히 여성시대에는 결정사 남자들 탐방하며 공유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소개팅으로 FM하는 연 걸으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나요? 건강하게 연애하는 이성애자 여시들을 위한 사랑달글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 첫 출근인데 나 출근하는 거 꼭 데려다 주고 싶다는데 개비한테도 못 받아본 사랑이라 눈물 나오네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개비라 부르는 한여께서는 남성분의 퐁퐁 사랑에 눈물이 나오고 잘해주고 싶다 말합니다. 느개비 개비 이런 단어 쓰는 여자와 만나는 남성은 더더더 매일매일 더더더 사랑해줄 거야 자기자기 너무 사랑해 라는 말을 보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여러분은 정말로 한국 여자를 만나며 FM을 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성시대에 올라오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으십니까? 더더더 매일매일매일 더더더 사랑해줄 거야 자기자기 너무 사랑해라고 말하는 저 남성은 여자친구가 느개비라는 단어를 입에 붙이고 사는 여시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남성분들 제발 진짜로 현실을 파악해주세요. 20대 여성 절반이 자신을 FM리스트라 말했고 한국 여자 80%는 미투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가리려 해도 한국 여자들 80%가 미투운동을 지지하는데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아닐 거라 어떻게 확신하나요? 순진하게 살아가지 말아주세요. 스타크래프트 테란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저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저그가 럴커를 쓰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꼴이 지금 여러분의 꼴이라는 말이죠.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빨간약을 먹고 더더더 매일매일매일 더더더 사랑해줄 거야 같은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느개비라 욕하고 남성을 혐오하지만 남자친구 벤츠남이라 좋아하는 뇌에 구멍 뚫린 여자들 알아봤네요. 대한민국 여성을 만나면서 FM이 아닌 여자 만날 확률은 20%라는 거 명심하세요.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퐁퐁남들을 구할 하나의 스캔이 됩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그럼 어떻게 FM 아닌 여자를 만날 수 있나요? 럴커가 짜증나면 저그전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제결혼하세요.